파주시는 민생화정을 위해 총 420억 원을 들여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를 지속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2월부터 파주페이 인센티브 충전 한도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올리고 올해 말까지 10%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. 평소 월 최대 70만 원을 충전하면 7만 원의 인센티브가 있는데, 설날과 가정의 달, 추석이 있는 2월과 5월, 9월에는 최대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 파주페이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파주시내 전통시장과 학원,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